정부가 주 52시간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넓히는 게 핵심인데 이렇게 되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편 방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계약과 개혁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천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주 단위로 돼 있는 연장 근로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분기 단위 이상으로 연장 근로를 관리할 때 산재괄호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노사는 퇴근 이후 다음 출근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하는 방안과 11시간 휴식 없이 주 최대 64시간을 근로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집중근로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의뢰에 대해서는 장기휴가 활성화 등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가 초과 근로수단과 추가 휴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하겠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는 초장기간 근로의 시작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병영계는 노동계의 주장을 기울하고 일축했습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변경은 연장근로의 총량 내에서 주문량 증가나 업무량 폭증 등 업무집증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일각의 주장은 기후에 불과하지 않을까. 정부는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로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천재상입니다.